전기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여전사로 용족의 특별 무기인 배틀사이드를 주무기로 사용합니다. 이 배틀사이드를 활용해 적들을 모으거나 밀어 자신이 공격하기 좋은 대형을 만들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적진으로 뛰어들거나 빠져나오는 듯 다채롭고 스피디한 액션을 펼칩니다.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는 용의 가호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최적강에서 적들의 시선을 끌거나 호강에서 빈사 상태에 빠진 친구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친구들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들의 대형을 변화시키거나 적들을 감정시켜 추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굽기도 합니다. 배틀사이드와 전기를 이용해 스피디하고 화려한 액션을 펼치는 리샤를 만나보세요.